누, 누구세요? 잠에서 깬 정연은 옆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누군데 남의 침대에 있냐고요? 날선 비명을 지르며 소리쳐도 남자는 반응이 없었다. 정연은 조심스레 남자를 흔들어 깨웠다. 그제야 남자는 귀찮다는 듯 가늘게 눈을 떴다. 하얀 피부에 큰 눈 그리고 오똑한 콧날 마치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외모였다. 누구신데 여기 있어요? 지그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를 보며 정연은 괜히 머쓱해졌다. 기억 안 나요? 정연의 어깨를 자연스레 쓰다듬으며 남자가 다정하게 말했다. 화들짝 놀란 정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난 아무 기억도 없는데. 몰라요. 어쨌든 빨리 나가요. 남의 침대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잠시 남자의 그윽한 눈빛에 홀렸던 정연은 다시 빼! 소리를 질렀다. 지난밤엔 엄청 다정하더니 지금은 모른 척 하시네요. 남자의 말에 정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서 나가요. 당장! 남자는 애교스럽게 눈을 흘기며 자신의 백팩을 챙겨들었다. 그렇게 남자가 나간 후 정연의 눈에 난장판이 된 거실이 들어왔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거실 테이블에는 맥주병과 잡다한 안주거리가 등불었고 테이블 아래에는 소주병이 가득했다. 내가 못살아.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집까지 데려오다니. 하지만 정연은 정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놀다 헤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지난밤 정연은 친구 주희의 생일에 초대받아 클럽에 갔다. 중학교 동창인 주희는 국가대표 유도선수 출신으로 친구들에게 태능인이라 불리는 친구였다. 덩치만큼 주량도 세서 주희를 만나는 날이면 정연은 만치가 되곤 했다. 간밤에도 정연은 잔뜩 술을 마신 후 클럽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후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것이다. 아, 모르겠다. 정연은 깨질 듯한 머리에 한숨을 내쉬고는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 테이블을 정리하던 정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맥주잔이 두 개뿐인데 둘 다 립스틱이 묻었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분명 그 낯선 남자와 밤을 보낸 듯한데 맥주잔에는 각기 서로 다른 색깔의 립스틱이 묻어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립스틱 색깔이 맞지만 나머지 하나는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 립스틱을 했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애써 기억을 떠올려보던 정연은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다 불현듯 집안이 너무 고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치치! 치치는 정연이 키우는 애완견이다. 평소 같으면 잠든 그녀를 깨우며 침대 위로 파고들던 치치인데 오늘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치치, 어디 있어? 정연은 화장실의 베란다까지 온갖 곳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치치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치치를 찾다 지친 정연은 남자가 남기고 간 메모로 전화를 걸었다. 치치의 행방을 알려면 남자의 기억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와의 만남을 정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가자 잠시 후 남자가 나타났다. 아침과는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정연은 슬쩍 그를 훑어보았다. 자식, 얼굴도 잘생긴 게 스타일까지 좋네. 정연은 자신의 표정이 드러날까 정색을 하며 남자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어제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 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네. 남자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말을 이었다. 제 친구 집이 그쪽 아파트와 같은 동이거든요. 친구 내서 놀다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우연히 놀이터에 앉아있는 그쪽을 봤어요. 딱 제 스타일이라 말을 걸었더니 그쪽이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놀이터라고? 정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 온 이래 한 번도 놀이터에 간 적이 없었다.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왜 안 하던 행동을 한 거지? 아무튼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뭘요? 근데 우리 저녁 같이 할래요? 난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남자의 그윽한 목소리에 정연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치치를 찾는 게 우선이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연도 깔끔하고 매너있는 그에게 마음이 없진 않았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래요. 대신 꼭 연락줘요. 기다릴게요. 남자는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아휴, 치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남자한테 훌륭했다니 나도 참. 정연은 자신을 자책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가를 모두 뒤지고 다녔다. 하지만 치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겁도 많은 치치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하루 종일 치치를 찾아 헤맨 정연은 온몸이 녹초가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벌렁 침대에 들어누었다. 잠시 그렇게 엎어져 있던 정연의 머리에 번뜩 뭔가가 떠올랐다. 아휴, 이 멍충이. 아직도 술이 덜 깼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정연은 회사에 나가서도 치치를 관찰하기 위해 거실에 홈 CCTV를 설치했었다. 잽싸게 핸드폰 어플로 들어간 정연은 곧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지켜보는 정연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다. 그리고는 놀라움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밤 정연은 며칠 전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주의를 집으로 불렀다. 고마워 주의야. 이렇게 와줘서. 당연하지. 친구가 날 원하는데. 주의는 유도를 했던 친구답게 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나저나 그 남자는 정말 오는 거야? 응. 온다고 했어.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차려입고 오느라 시간이 걸리겠지. 정연의 말에 주인은 알쏭달쏭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현관 벨이 울리고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어? 친구분도 있었네요? 저는 우세진이라고... 남자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주의는 거세게 남자의 팔을 잡아채 업어치기를 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남자는 맥없이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다. 자! 빨리! 주의가 소리치자 정연은 준비했던 검은 포대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잽싸게 남자를 포대에 집어넣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남자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다. 뭐긴 뭐야! 서프라이즈지! 정연은 검은 포대의 입구를 단단히 묶어 거실 한쪽에 부려놓았다. 남자는 안에서 계속 소리쳤지만 정연과 주의는 상관하지 않았다. CCTV가 없었으면 저 자식한테 완전히 속을 뻔했어. 정연은 자신이 본 영상을 주의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는 생일 파티가 있던 날 밤 정연과 주의가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한참을 함께했다. 그러다 정연이 만취의 방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아쉬운 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헌데 불행히도 현관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이다. 잠시 후 낯선 남자가 그녀의 집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그때 어디선가 치치가 나타나 남자를 가로막으며 한칼지게 지저댔다. 남자는 무자비하게 치치를 내동댕이 친 후 자신의 백팩에 우겨넣었다. 그리고는 태연스레 정연이 잠든 침실로 들어갔다. 난 주의 네가 우리 집에 같이 온 것도 까맣게 몰랐어. 택시 타기 전에 이미 필름이 끊겼거든. 내가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놈은 콩밥 좀 먹어야 돼. 어디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정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남자를 연행해겼다.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주의가 정연에게 한마디 했다. 사람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구나. 얼굴을 믿을 거 아니네. 그러게 저런 얼굴로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 줄이야. 하... 정연은 그의 외모에 속았던 자신이 한심스레 느껴졌다. 그리고 치치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오래도록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